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2절 이하에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해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문제 또 자신의 실수와 허물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 민족의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고난과 아픔 고통의 문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구역장 공부 때 우리가 받는 시험 또는 고난 때로는 고통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악한 고난이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그 고난을 받게 될 때는 우리들은 악한 시험을 받는 악한 고난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축기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그분들이 귀신을 쫓을 때 계속 그 축기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 집사, 이 권사를 괴롭히느냐 계속 얘기하면 그 사단이 끝내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고난, 사단이 주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사단이 주는 그 시험 또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 돼야 할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지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한 사단을 이기죠. 다른 두 가지 시험 또한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전에 나왔던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말씀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긴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나중에 더 자세히 오늘은 고난과 시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간단히 교회 역사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시절 거대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요. 초대교회들은 반이적단체 반국가단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보다 군사들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힘센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주변부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13개의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를 저희는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려서 보는 편지죠. 각 교회가 돌려보았던 편지.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 초대교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하겠구나. 예수 그리소가 주신 기쁜 소식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들이 든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봤더니 바울이 쓴 편지 몇 자 되지 않은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편지가 뭔데? 몇 자 써있는 문자일 뿐인데 그 바울의 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의 능력을 깨닫고 교회 지도자들은 훗날 바울서신을 정경에 놓았습니다. 왜? 성령의 영감으로 쓴 바울서신은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사단의 시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악한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과학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오늘 새벽 재단에 여러분 나오신 이유는 바로 그 제목 때문에 중요한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저 허공에다 두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어제 주신 그 큐티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실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주는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지만 앞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단이 주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시험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시험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지난 구역장 공부 때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떤 것으로 고난을 주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을 만나게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다 압니다. 목사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보면 다 아십니다.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그렇다면 그 고난은 선한 시험이고 선한 고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험의 목적은 더 큰 믿음을 여러분께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과 시험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 순정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이 독생자 아들을 죽일지라도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0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119편에 기자의 말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는 그릇 행하고 죄악에 빠졌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71절에 보면 따라서 고난의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잘못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알면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제 연동교에 부임하고 한국에 와서 예전에 자주 올라갔던 남산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남산에 가니까 바로 올라가는 길을 몰라서 이렇게 둘레길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둘레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 2, 30분이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2시간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남산을 자주 와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10여 년 사이에 남산 올라가는 길이 많이 바뀌어서 아무리 가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도대체 어디 가냐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곧 가면 정상이다. 곧 가면 정상이다. 그거를 제가 100번 했습니다. 100번. 곧 가면 정상이다.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해서 2시간 만에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만 웃고 모든 가족은 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날 저녁에 쌍코피가 났습니다. 제 딸이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목사라고 등산을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코피까지 날 정도로 그리고 등산이요. 다른 운동보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가장 많습니다. 뭐 무릎 발목 뭐 넘어지면 그 바위 같은데 바위 같은데 쓰러지면 철과상 심하게 당할 수 있고요. 뭐 등산 많이 하신 분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낙상을 하거나 또 낭떠러지를 또 보게 되죠. 잠재적 위험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위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등산을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레저가 등산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력을 다 쏟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 높이 정상에 오르면 그동안 느꼈던 아픔, 답답함, 고통 올라가면서 다리도 아프고 괴롭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순식간에 몰려오는 엔돌핀 그 성취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올라가는 두 시간 동안은 너무 힘들지만 그 정상에서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목적을 알게 되는 고난은요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수고해서 저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두 시간 동안 겪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야호 외치면서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난 중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인내와 참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신앙의 처신과 행동은 우선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난을 맞이하라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생의 풍랑과 사막길에서 불평과 불만만 하면요 여러분 한 발째가 또 나갈 수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고난에도 저 멀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느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내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받았던 고난 그 받는 요셉이 받았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보디발 장군 앞에서 고난받고 모안받았던 거 다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들한테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기도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요셉의 고난 가운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살 수는 없지만 때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늘의 설명은 없지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순종하듯 걸어가면 끝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길을 걸어 끝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도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욕처럼 그 고난 가운데 정면 돌파하여 끝까지 이유를 모를 고난을 이겨낸다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사랑에 매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으로